Queens Cause we are Queens and Kings 손을 더 높이 놓일수록 아름답게 Shining Bling Bling 피가 내려도 Strong and Beautiful 모두 다른 색깔로 완성 a rainbow Let's get out to ba-ba-dee-da Let's get out to ba-ba-dee-da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Let's get out to ba-ba-dee-da Yeah Bismillah We love you Then we're back And all the days And all the days Let's get out to ba-ba-da 형들 어디 갔어? 아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뭐가 보여? 괜찮아 보여 내가 What is this? What is this? Tiny hand So tiny 너 춥지? 자 너 춥지? 핫팩 핫팩 핫팩이다 진짜 내 걸 보여주지? 받는가? 아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구의 증명 오늘 걸렸어요 자기의 자의로 사주는 게 아니고 걸렸어요 자기가 직접 사준다고 해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거 아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걱정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다 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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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왓 첫 번째 촬영 때 단추가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터지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숙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옆에 뭐야 툭 치는데 이게 탁 벌어지니까 나는 눈이 말쳤어요 나는 나랑 눈이 말쳤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하하하하 아이엔을 나의 공식적인 남자친구로 아이엔을 나의 공식적인 남자친구로 애인으로 선언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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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도 이 자리에서 밝힌다 확연지 다시 애인으로 밝힌다 아 그 형 공식적인 거 내려봐 그 형의 공식적인 거 다시 내려봐 형 손 좀 내려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손 좀 내려봐 빨리 형 형 한번 상황극 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? 제가 뭐 하고 있어? 아 어 안 맞네 어 안 맞네 어 안 맞네 여기 내분이 없었는데 하하하하 잠깐만 좀 빼야 돼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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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안 먹었어 후회할 뻔했어 이거 슈크림이야? 자켓만 입고 갈게요 태현은 너에 집값 업계 좋아해 아우 스빈 한지서 여러 가지 시켰어 여러 가지 시켰어 귀여워 막방인데 1위후보 2주 연속 1위후보 여기따 누구 덕 누구오리 스테이오리 아우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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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유 이뻐요? 안녕 염증은 안녕 부담스러워 안녕 안녕 나 놀아! 뭐하니? 떡볶이 어떻게 먹었어요? 볼 것도 없다 이제. 스테이 맨날 저 먹으려고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. 드라이! 드라이! 아, 보이는 거 똑같아? 이렇게. 이렇게. 어, 여기서? 잠깐만. 힘들다. 너무, 너무.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죠? 네. 그럼 저희가. 손치 잡고 말 안 돼요? 어? 예스, I do the cooking. 예스, I do the cleaning. 여기 찬이가 찬이가 아니고 오늘 크리스에요. 크리스. From Australia. Good eye, bye. 체스 노래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. 체스 노래 하자. 방금 소년단 맞축 나 혼자서 와 힘들어 화이팅! 트위케이스 대박날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을게 어떻게 해? 실제로요? 요, 먹자니까 얘 저서운거 같다 일로와! 싸웠어! 싸웠어! 부라카타 부라! 정말 전 열심히 했습니다 운전도 하고 유리도 깨부수고 점프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, 4, 3, I love you 거든요 1, 5, 4, 5, 5, 6, 7, 8 제가 순둥돌이를 키우잖아요 친구들도 가끔 느끼게 해요 저 친구들도 약간 가끔은 자식 같은 느낌도 있고 형제 같은 느낌도 있고 스키즈의 사랑을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짓 오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어 여기 구멍이 있어 형 괜찮아? 괜찮아? 진짜 우리 형 기침을 계속 시행해 한 번 했어 하나 너무 걱정 마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우리 형 관리 잘 했어야 되는데 형 왜? 형 괜찮아? 형 괜찮아? 형 왜? 괜찮아? 형 내가 이래서 괜찮아? 끊어버렸습니다 창빈이는 미술관 입장료 안 받고 들어가도 돼 왜냐면 창빈이가 작품이야 고마워요 또 이 앱 하려고 했는데 상황도 좀 상태도 살짝 애매하고 운동하는데 원래 벗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창빈이가 자꾸 몸에 무늬가 안 돼요 에옹 에옹 메이비 찬찬찬 찬찬찬 아니에요 찬찬찬찬 찬찬찬 제가 벗마로 때리는 씨를 찍었습니다 헛스윙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마음같은 오늘 카메라를 치고 싶었지만 여러분 저한테 엄청난 시내가 발생하는 때문에 참았습니다 정인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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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기억나는 안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